하진이 아빠 예 회장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나 가기 전까지 실컷 웃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날 좀 웃겨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김 실장이 재밌는 개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회장님 제가 몸 개그 중에 자이로드롭 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아파 난 저렇게 멸치대가리들이 몸 개그하는 게 제일 재미없어 개그맨이 톤으로 웃겨야지 톤으로 내 이름 세 글자를 톤으로 웃기는 사람 돈 다 줘 제가 준비시켜놨습니다 제가 준비시켜놨습니다 자 톤으로 웃길 자 들어오시오 회장님의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씨죠? 500초 500초 이진호 씨인데? 무슨 톤이야 저게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이진호 씨죠? 이진호 씨죠? 더 없었다는 톤은? 더 없었다는 톤은?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앉아있어 그러면 앉아있어 내 이름은 이진호 씨 돈은 얼마든지 말하니까 계속 불러봐 이번에는 멀리 인도에서 온 친구입니다 아 그래? 인도 돈 웃기지 인도에서 온 돈으로 웃길 자 들어오시오 이진호 씨죠? 이진호 씨죠? 뭐야 뭐야 3..2..1.. 다운 두 번, 화이트! 진호 화이트! 진호 화이트! 지지 지지 호... 이 진호! 이건 아닌 거 왔어 앉아계시죠 이영진 씨네 마모현 이영진 씨죠? 이영진 씨 저는 다섯 개 받았어요 세 개 받은 이영진 씨죠? 고맙습니다 6개 돈 많이 남았지? 6개 다음 사람도 있나? 회장님 이거 점점 기대가 되는데 이번엔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 톤대회에서 우승을 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있어? 이 친구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러봐 얼른 불러봐 전국 톤대회에서 우승한 자 나오시오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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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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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호호 헛볼 이영진 호 진호야 돈 좀 빨리 돈 좀 해 진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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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가 시킨 코너 호 호야 호야 이게 뭔 코너야 이게? 어? 이거를 아니 이거를 내가 내가 인심균을 넘게 개그를 이거를 통과시켜준 피디양반이나 글로쓴 작가자식이나 이걸 찍고 있는 카메라 감독님도 누가 무슨 코너야 이게? 누가 얘기해줄 사람 호야 요리 호야 조기 호야 뭔 코너야 이게 뭔 코너야 이게 무슨 코너야 이게 문세윤 씨죠? 너는 그 말밖에 못하냐? 네 문세윤 씨죠? 이거 뭐 통성명맨이야 뭐야 이게 오늘 오프닝을 달려냈어요 그래? 어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이게 끝이야? 아닙니다 또 있어? 지금 막 한국에 도착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정말 기대가 되는구만 자 외국에서 지금 막 도착한 자 나오시오 뭐? 친호야 리 친호 어디 같이 친호 어디 같이 리 친호 하하하 호두기 친 허 야 친호 파이 친호 나는 좋아하고 나는 진호 좋아하고 진호 나는 좋아하고 진호 나는 좋아하고 나는 진호 좋아하고 진호 나는 좋아하고 지보 나는 좋아하는 데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네요 친호 아 이게 뭔 코너야 이게 뭐야 이게 대상님이 이 돈을 주셨어요? 이렇게 돈을 맞아주셨어요? 진호, 돈 많아? 진호, 차 있어? 진호, 나 비싸 왜, 왜 내 사초? 나 왜 내 사초? 똥줄, 너 여부소냐? 성경에 나오는 사탄, 저는... 이름으로 깨그리는데 왜 내 사초? 그래서 그만해야지! 그게 무슨 코너냐니까 너희, 너희 왜 내 사초? 누가 성명해줄 거야? 죽어, 피디야! 신령 없는 개그맨! 저기! 그래, 나 신령 없으니까 날 빼! 날 빼줘, 여기서 제발! 여기 지옥이야! 대상은 다시부터! 하진이 아빠, 이렇게 톤이 웃긴 사람들 데리고 영화 패러디 해도 웃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영화가 보고 계시나요? 다짜, 명대사들은 이 사람들이 좀 각색을... 회장님! 제가 타짜 톤으로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 타짜의 짝귀입니다 기술을 쓰다가 그래서 귀가 짜리고 기술을 안 쓰니끼면 이기 짜린나 이모 별거 아니야 니도 오늘 이렇게 대끼다 누가 비슷한 거 보여달래? 아, 꺼는 쪽에 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재밌다! та겐 재밌는 거네 왜, 왜 대사로 재미없게? 톤으로 웃겨야지, 톤으로! 톤으로? 회장님께서 각자의 톤으로 타짜의 연기를 보길 원하십니다 대사 좀 주고받으라 대사를 어떤 분이랑 하고 찍으시고 싶으십시오 용진이 아 출력파 그럼 둘 둘이 짝을 지어서 타짜의 대사를 한번 쳐보십시오 싼 논하다 하지만 괜찮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악마님한테는 밑에서 한 양 악이한테는 밑에서 한 양 봉자꾸만 첫팔부터 장난줄 어? 이용진씨? 이용진씨네 쫄았어요 재밌어 돈 좀 빨리 줘 어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만 해 이자들은 안 돼 이자들은 이자가 정마사만 하면 되겠다 이자가 정마사만 하면 되겠다 이자가 정마사만 하면 되겠다 정마사만 하면 되겠다 정마사만 하면 되겠다 정마사만 하면 되겠다 정마사만 어어 오랜만에 어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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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빙한 맞춰볼까 자신 있어 변경장 이제 나왔거든 맞춰보지 내가 코드 맞추면 헬트를 보여주라 여깄어 이자 이자한테 돈 사줘 이자한테 한글자막 by 한효정